체력 단련으로 모두 소비해버린 에너지를 맛있는 저녁으로 충전하는데요. 땀 흘린 뒤라 더욱 꿀맛입니다. 맛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훈련수보다 맛있습니다. 아까 생선 안 좋았나 했지 않았습니까? 생선은 굉장히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까? 성중이병 감사합니다. 아 나 못 먹겠다 진짜. 처음으로 토인미인 쌤이었습니다. 이해해 이해해. 펠리엘병이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성중이병이 있어서 성진합니다. 성재.. 성재.. 아 아 사이.. 성재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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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 알지도 못하는데.. 성재.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저는.. 안 먹었겠다고 합니다. 아.. 죄송합니다. 문 대장님 표정이.. 성남이 하셨다가..